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일본 수출 규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야별 영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 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규제 대상 원료와 부품의 신속한 수입 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